안녕하십니까 직장인 장기주식투자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직투장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프로젝트 시작 51주차째 수익률을 확인하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CJENM, CJ, CJ,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리뷰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요즘 드는 생각이 고민이 있습니다. 어차피 투자를 하는 이유도 저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인데 제가 최근 들어서 근무 시간에 자꾸 이 모바일 증권 앱을 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기존에도 제가 단타나 수행할 때 자꾸 보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 좀 이어져 왔는데 이게 볼 때마다 좀 저의 행복지수가 좀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약간 사고 싶은데 못 사는 마음 때문에 좀 마음이 그렇고 또 떨어지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좀 떨어지는 대로 손실이 나니까 또 마음이 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종목을 안 보는 게 아예 좀 더 낫지 않나 이게 좀 더 행복감을 높이는데 그리고 장기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마음처럼 이게 제 버릇이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더 근무 시간에는 근무에 집중을 좀 더 하고 이 증권 앱은 좀 안 볼 수 있는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바로 좀 정목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주 총평가급에 전주 대비 좀 상승을 했는데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CJ E&M을 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CJ E&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2020년 9월 달에 매수를 했었는데 당시 매수했을 때만 해도 이 코스코스피가 정말 분위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CJ E&M은 E&M의 주가는 매우 낮은 주가를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유가 이제 뭐 영화나 공연 이쪽에서 매출 한 20% 정도 차질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화 사업이나 뭐 음반 이쪽이 매출이 이제 하락을 했던 게 주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게 되면 뭐 영화 사업이라든지 공연 쪽 음반 사업에 대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다시금 이제 급등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최근 들어서 주가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CJ E&M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Q 실적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만큼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2021년 1분기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그 스튜디오 드래곤 CJ E&M의 자회사가 만든 드라마 빈센조가 대박 콘텐츠를 이뤄냈고 그로 인한 TV 광고 수입이 확대가 되면서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CJ E&M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LG U플러스가 무단으로 좀 이용을 했다.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을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LG U플러스에 CJ E&M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에 비용을 좀 올리겠다라는 내용들을 뉴스가 좀 나오면서 향후에도 CJ E&M에 대한 좀 호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게 되면 공연이나 영화 쪽 사업에 대한 경영 실적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나는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CJ E&M 인데요 CJ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매수를 했었는데 사실 CJ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근 들어 주가가 너무나 많이 빠졌었고 괜찮은 계열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J 대한통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CJ 제일재낭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나 이런 것들 엄청나게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그리고 CJ E&M도 있고 이제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회사가 CJ CGV 였는데 이것도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뭐 코로나 수혜주로 반등이 되면서 정말 괜찮은 계열사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눌렸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 들리는 뉴스로는 자녀의 주식 승계 때문에 주가를 계속 누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렸고 괜찮은 계열사들이 많이 있어서 주가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좀 상승세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은 나쁘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계속 들고 있으면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한번 좀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인데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1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한 12개 정도 100% 수익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매도 스타일이 딱 반절 정도만 매도를 하고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12개의 종목 중에서 가장 낮은 수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또 아이러닉한 거는 시즌이 그 12개의 종목 중에서도 가장 또 괜찮은 경영 실적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는 계속 이제 하방을 꼽고 있는데 그런 거에서 보면 확실히 좀 주식 시장은 현재의 경영 실적보다는 좀 향후 미래의 경영 실적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좀 코로나가 이제 백신으로 인해서 많이 좀 잠잠해 들면 이 시즌의 경영 실적이 좀 나빠질 거라는 시장의 우려 때문인지 주가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시즌이 갖고 있는 뭐 현금역이라든지 그리고 기술력을 봤을 때 이렇게나 많이 빠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계속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주가는 주식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뭐 지금도 이렇게 빠지다가도 또 언젠가는 또 기업의 가치대로도 급등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로 인해서 거의 마이너스 한 20% 정도 기록을 했다가 최근에 주가가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시즌에 비교하면 현재 거의 뭐 경영시적이 마이너스 몇천억씩 나고 있는 경영시적이 매우 안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실적은 주가의 흐름은 매우 좋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향후 몇 년 안에 최근 받고 있는 수주들이 좋은 경영실적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시장의 기대감 때문인지 실적들은 매우 좋게 주가가 매우 좋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주식은 좀 더 현재의 경영시적보다는 좀 미래의 경영시적을 기반으로 해서 주식을 매수하면 좀 괜찮지 않나 라는 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음 어찌 됐든 뭐 주식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지켜보고 뭐 데이트를 좀 쌓아 나가면서 어 주식 실력을 좀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항상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